러브러브스토디 다혜는 초등학교 때 등교 반장이었을 때부터 매일 아침 나를 데리러 오는데 다혜가 왔을 때마다 내 준비가 끝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와 매일 아침에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전혀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건데 다혜 정말? 너랑 이러다 보면 나까지 지각해버릴지도 몰라 이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같이 지각해버리고 싶다라는 건가? 칭찬되는 것 같아요 고 참 시끄럽네 그럼 먼저 꺼지면 되잖아 오늘 우리팀 과제 발표 있는 거 잊어버렸지? 아 아 쩜쩜쩜 1교시라서 지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 그 말을 들으니 몸이 더 아름지기는데 남자 즐겨 그러지 말고 오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아 오늘도 아침부터 공부해야 하는군 자 시작할까? 시, 시작? 지금 뭘 말하는 걸까? 같이 힘내자 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가? 그렇군 미션 같은 게 안 나와 있는데 자자 힘내 내가 생각했던 목소리가 아니야 너무 어린데? 좀 더 유혹을 해보라고 나를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 같이 힘내자 공부하는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우오오오오오오오 자자 힘내 어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헣 허허허허허허허허헣 같이 힘내자 왠지 저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몇점까지 해야 하냐? 아 1000점까지 이거 시간 아 시간이 있네요 밑에? 아 있었구나 몰랐네 어 갑자기 뭐해 뭐해 아니 왜 춤추죠? 공부하다가? 뭐라면 할 수도 있어 아니 잠깐만 할 수는 있는데 왜 갑자기 춤을 추는거야? 이해할 수가 없는데? 공부하다가 무슨 춤이지? 허어어 올.. 어딨죠?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데는 눈이 안 밝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발 또 한 번만 더 춤춰주세요 춤춰주려나? 안추네? 같이 힘내자 뭐야 뭐야 이거 옷이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오늘은 1교시의 과제 발표도 있고 오후에는 진로상담도 있어서 정말 피곤한 하루였다 특히 진로상담에서는 애대로 가면 아무 대학도 못 간다 는 말까지 듣고 기가 확 죽었다 슬슬 수험공부를 해야겠지 아.. 지금 가? 같이 가자 어.. 어.. 어머.. 왠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으..응.. 단답혀.. 너 진로상담에서 야단맞았구나? 지금 성적으로는 대학 가기 진짜 어렵대 진짜? 공부를 안한다 싶긴 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로는 못했었구나 그런가봐 너.. 너무 태평하다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자 나만 믿어 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거든 뭐라고? 같이 공부를 하자니? 온통? 정말로 자 어서 집에 가서 라면 먹고 하자 완전히 우욕만만이다 이거 큰일날 것 같은데 자 시작할까?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면은 무슨 춤추면서 공부 저게 더 힘내 너라면 할 수 있어 너 라면 할 수 있어 어.. 그렇군요 됐다 계속 춤춰주길 바랐는데 이거 어떡해 가자 힘내 어디 보자 이건가? 같이 힘내자 눈이 안 밝아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아 어디야 어디다 해야돼 아 이건가? 위에 뭔가 쓸 수 있는거가 있는데 스토리모드여가지고 어.. 좋아요 잠깐만요 이건가?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어디야? 여기 오구나 같이 힘내자 여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렇게 하고 2,500점? 아 쉽네 진짜 힘내 지금 뭐 시간 보면은 별로 어린이용 게임이라서 그런가? 되게 엄청 쉽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별로 안 남았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어디야? 아 이건가? 다 스케줄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 어.. 그 다음에 또 어디지? 왜 내 눈은 안 보이는거지? 난 리신인가? 됐다 겨우 오늘 수업이 끝났다 어제는 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는 나를 공부로 혹사시켰다 오늘도 어제같이 하면 병이 나버릴 것 같다 시끄러운 놈한테 걸리기 전에 빨리 집에 가버려야 내가 또 들이키겠지 시끄러운 놈이란게 시끄러운 놈이란게 누구일까? 삑사리샘 다이와 그 친구들에게 딱 걸려버렸다 친구들 어딨죠? 이 나무들이 친구인가요? 공기.. 공깅이들인가? 보이지가 않는데 시끄럽게 굴면서 공부시키는 놈 말이야 너 정말? 다이의 친구 심하다 이런 바보는 내버려두고 그냥 가자 그래 나한테 상관 마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는 많은데 상관해야겠어 어머 왜? 아주머니가 공부 좀 도와주려고 부탁하셨단 말이야 그런 말을 굳이 듣냐 귀찮게 어쨌든 부탁받은 건 부탁받은 거니까 같이 공부해 얼굴 왜 발그레해진 거죠? 모르겠지만 다이의 너 정말 너무 의리다고나 할까 바보같이 정직하다고나 할까 그럼 내일 봐 안녕 자 너네 집에서 라면 먹고 공부하자 아 예 네 자 시작할까? 어 이번에 뭔가 나왔다 수확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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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할 수 있어 어? 전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이건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네요 과학이랑 음악이랑 또 뭐지 이건?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오오오오 여기 여기 오오 됐다 아 춤춘다 아 춤춘다 처음에는 춤추는 게 좀 병막 같았지만 지금은 왠지 끌린다 그녀가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진다 같이 힘내자 오늘은 어떤 춤을 출까 난 괜한 기대심을 키워본다 우와 설레는군 근데 왜 여자한테는 배꼽이 오는 거죠 저 여자 완전 요정인데요 배꼽 없는 만화 캐릭터는 처음 본다 손가락 4개 달린 거는 많이 봤는데 오오 뭐야 이거 뭘 뭘 뭘 해야 되나 이거지 난 전혀 모르겠어 어디지 알았어 오 공부 도와주네 친구가 오오 기운 빠지는 목소리인데 자 자 힘내 아니야 난 너무 기운 차서 그게 문제지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어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부분이시? 여기다 같이 힘내자 뭐야 하나 제거하면 하나가 아 모르겠는데 지구? 지구? 아 여기 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어 영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너라면 할 수 있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어 됐다 아 아 스토리보드 짱짱 재밌네 그리고 다혜는 우리 거실에서 두 시간이나 나를 공부시켰다 무려 거실에서 어 역시 방은 좀 그러구나 보군요 그래 그래 조금씩이지만 발전이 보이잖아 그렇지 뭐 오늘 복습도 끝났고 이제 해산하자 안돼 이제 내일 예습해야지 올 아냐 이제 저녁때라서 엄마가 저녁 준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바로 그때 운 나쁘게 엄마가 마실 것을 가져왔다 어머 오늘은 다혜가 공부 가르치러 와 주었으니 저녁은 시켜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더 많이 가르쳐 주렴 네 감사합니다 얼마 남은 건데? 30분 정도?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안심하던 찰나 나머지는 저녁 먹고 해도 될 것 같아 얼마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자 시작할까? 공부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저런 미녀까지 옆에 있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나 힘내자 됐다 춤추지 마 제발 갑자기 무서워 애니팡 하다가 갑자기 춤추다니 여기 있다 어딨지 이건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 컵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자 힘내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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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또 헷갈린다 여기다 아 공부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네 앞에 막 멋진 남자가 있으면 공부 절대 못 할 것 같은데 두두루루루루루루루룵 하아 슬프군 공부가 제대로 될까 그런 느낌인가 두땅 두땅 뭐라는 거죠 저거 저거 두땅 이건가 아 여기다 제가 근데 이런 게임을 되게 못해요 제가 막 핸드폰 게임에도 이런거 안 깔아놨거든요 디스코판다 빼고는 너라면 할 수 있어 머리 아프네요 전 이런거 다 지켜보는 타입이라서 자자 힘내 정면이 더 이쁘다고요 그렇구나 공부 안하면 안돼 하고 있잖아요 애가 강요하네 부모님처럼 음 어 공부 안하면 안돼 공부 안하면 안돼 굿 자자 힘내 굿 어 자자 힘내 굿 굿 6500점 그만 할 수 있겠는데 게임이 쉽네 아이템도 써야되는데 난 맨날 아이템 아껴와가지고 끝내더라 근데 귀찮아요 아이템 써 뭐하면 할 수 있어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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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용 어디야 여기 뭐야 여리 손 т inspection 어 안 보여 Här 여기 땅 맞아 힘내 여기 땅 그다음에 요기 땅 너라면 할 수 있어 확 갑자기 흉기층 온다 아 여깄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아, 또 어디야? 두 개 놓여져 있는 거 두 개, 여기 있다 여기 6,500점이니까 어디지? 빨리 나 돼 안돼 이제 6,300점이야 아이템빨, 아이템빨을 믿자 어디야?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하지? 맨날 나는 아, 점심시간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야 다혜는 어제도 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켰다 그 덕분에 오늘은 수업시간에 지명당했을 때 웬일도 대답도 할 수 있었고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다 대학 가는 게 위험한 것도 맞는 말이고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는 하지만 쓰읍, 그냥 학교인 친구를 나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건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매일매일 안 가르쳐도 된단 말이야 어? 이런데 숨어있었구나 찾았었어 무슨 일인데? 응, 점심시간에 오늘 공부할 참고서 고르러 가자 우웩, 그런 건 나중에 하자 점심시간에는 좀 쉬게 놔둬 안 돼, 안 돼 아직 딴 애들 따라가려면 멀었잖아 있잖아 난 대충 그냥 그런 대학에 갈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 데는 안 돼 너 열심히 해야 돼? 시끄러워 대체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뭔데? 오오 뭐냐니 니가 대학 가기 어려운 성적이라니까 아아, 정말 니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 좀 내버려 둬 바보 다혜는 뛰어가 버렸다 자 시작합니다 뭐야 왜 뛰어간대 왜 공부시켜 뛰어갔으니까 치우고라라 하하 오늘은 체육시간이란다 나 잡아봐렴 이런 건가 아, 대박 아, 응용보소 너무 응용이 개쩌네 다혜야 기다려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런 느낌이었어 대박 와 이런 느낌 너랑 난 할 수 있어 뛰어간 그녀를 찾기 위해 체육을 시작한다 오오, 세상에 공부 안 하면 안 돼 여기로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어, 없어졌네 같이 힘내자 그 다음에 여기 어,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힘내자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는 이거 오,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 막혔나? 또 안 보인다 지구 됐다 아, 저게 찬스 같은 건가 뭐야? 음 너라면 할 수 있어 사려단 보이시가 않아 아, 여기다 여기다 물 컵 그 다음에 물 물 물 물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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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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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오른쪽이요? 여기 채팅창을 잘 못 보여요 못 봐요 지금 여기 보느라 잘 안 보이네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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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 공부 안 하면 안 돼 아, 그만 좀 말해 자꾸 세뇌시키네 아, 진짜 깜짝 놀랐네 계속 계속 그 말만 하네 너무하네 무서워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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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어, 어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치 않게 됐네 아, 여기다 뭐라면 할 수 있어 시간, 시간, 시간 아, 이거 계속 충전되는구나 좋네 뭐가, 뭐가 맞지 이거, 이거 여기, 여기 아이템 계속 써도 되겠네 수면 좋네 공부 안 하면 안 돼 됐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9500점은 언제 다 모으지? 시, 세상에 너랑 할 수 있어 시, 세상에 스토리 하나 보려면 공부를 겁나 많이 해야 되네 연애는 정말 어렵구나 같이 힘내자 공부하면서 연애란 이런 힘든 느낌일까 어디 보자 여보 그 다음에 여기 같이 힘내자 어,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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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를 노리고 해야 되는데 콤보를 노릴 줄을 몰라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해서 여기 같이 힘내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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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힘내자 여기 오,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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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 아, 이건데 9500점인데 망, 망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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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 9500점 너랑 할 수도 있어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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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뭐야, 내가 왜 일이야 진짜 오타쿠가 안 돼 저 여자를 완벽히 공략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네 아, 내가 일이라니 흐흐흐흐흐흐흐흐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구독해보세요